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학평 보고 오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바로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할텐데 제가 맡은 파트가 18번부터 34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빈칸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명쾌한 해설강의를 진행할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해설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요거는 해석강의가 아니라 어떤 분석강의가 아니라 말그대로 해설강의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를 다 전문을 분석해드리고 해석해드리고 정답을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문항의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걸 탁 집어드리고 그 부분을 해석해드린 뒤 정답을 찾아드리는 그런 해설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어떤 내신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과 전문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학평강의를, 그러니까 저의 학평강의 있거든요.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학평 변형강의를 찾아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설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목적 문제 풀 때 처음까지 절대로 다 안 읽잖아요. 다 읽을 필요가 없지.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딱 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잖아. 나는 이 편지를 쓴다,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나는 요청한다, 또는 나는 촉구한다, 당신이 뭐뭐 하기를 직접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쇽쇽쇽 찾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보겠습니다. I am writing this letter.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quest. 요구 요청하기 위해서요. 뭘 요구 요청합니까? 대절이야를. 봤더니 You be our guest speaker for the afternoon. 당신이 우리의 guest speaker, 초청 연사가 되기를 요청을 해요. 오후를 위해서. 끝났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네요. 회사 행사에 초청 연사로 와줄 것을 요청하려고. 이거야. 정답은 이렇게 빨리 찾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거는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적어도 30초면 풀 거야. 아무리 많이 길어도 1분 이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읽었을 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뭐냐? 요거 아닙니까? U, B. 왜냐면 U가 나오면 뒤에 동사가 R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인 B가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U랑 B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슈드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온 거지. 그럼 슈드는 왜 생략되었느냐? 리퀘스트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절의 동사로 주요 명제 동사라 그래. 주요 명제 동사. 그래서 주장이나 요구, 명, 명령, 제안.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대절 속에서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해야 합니다. 주어가 동사하길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런 해석이 될 때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아 그리고 슈드는 만약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슈드 없이 그냥 you, be, are, guest, be, gir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슈드는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쓰셔도 돼요. 하지만 안 써도 된다. 근데 안 써서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다. 왜 갑자기 왜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를 쓰지 않고 왜 동사 원형이 나왔을까? 그때는 여지없이 슈드 생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 간단히 나와버렸고요. 19번으로 가겠습니다.